5만원권이 현재 우리나라 화폐의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.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인 화폐발행 잔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%에 육박합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 잔액 176조 8천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집회는 155조 7천억원 88.1%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축의금, 조의금, 명절 용돈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지급결제에서까지 5만원권이 흔히 쓰이면서 사실상 대표 화폐가 된 것입니다. 이에 비해 1만원권의 비중은 10% 미만이고 5천원권과 1천원권은 1%에도 못 미치는 수준. 2009년 6월 처음 발행된 5만원권의 비중은 그 달 7.7%로 출발했습니다. 바로 다음 달인 7월 13%를 기록했고 9월엔 20%를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. 5만원권 발행 비중은 매월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1년 6월 85%를 넘어섰습니다. 5만원권 발행 직전인 2009년 5월 1만원권 비중은 86.6%로 현재의 5만원권 지위를 보였지만 이후 계속 밀리면서 1만원권 비중은 지난 8월 기준 8.8%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한편 5천원권과 1천원권은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. 5천원권과 1천원권 발행 잔액은 8월 말 기준 1조 4천억원과 1조 6천억원으로 각각 0.8%와 0.9%에 불과한 수준입니다. 한편 5천원과 1천원으로